네 안녕하세요. 4월 21일 금요일 아침 묵상 오늘 와프터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나라를 잃은 슬픔을 애가로 부르면서 쓰여진 시이고요. 문외적인 특징을 갖춘 격식있는 슬픔의 표현을 담긴 조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과거의 영상을 회상하고 또 오늘날의 모든 것을 상실한 애통하는 마음 통복하는 마음을 쓰여 놓은 책이기도 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음으로써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돌아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히브리어 알파벳을 핵심적인 구성 원리로 다루고 있는 이하체 시형으로 알파벳 씨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알파벳이 히브리어에만 있고요. 이 알파벳 씨는 시평과 자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나옴에도 불안전하지만 알파벳 씨가 나옴에도 일부분 있습니다. 이 애가 애는요 또 죽은자들을 애도하는 본문에 사용되는 키나 운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듬 길이가 서로 다른 두 부분의 시행이 마치 장래 행렬을 뒤따라 머뭇거리며 절뚝거리면서 걸어가는 듯한 운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애가를 통해서 저자가 고도의 시집기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그저 슬픈 감정을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폐허가 된 예루살렘 사회의 개인적인 또 공동체적인 슬픔을 정말 질서있게 구성해서 시를 전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애가인 1장은요. 절망과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황폐화된 사회 속에 완전한 절망의 감정을 볼 때 1장을 볼 때 때로는 징징 조르는 듯한 울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기도도 있지만 거의 항변에 가까운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징 조르는 듯한 울음처럼 변명처럼 보여지는 거 아닌가라고 싶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이나 하나님을 향한 움직임이 정말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 2장을 넘어서 예레미야를 다 읽고 난 뒤에는 최종적인 핵심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예레미야의 상황과 상태를 보여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9절 후반부에 여호와여 원수가 의기양양합니다. 나의 환란을 돌아보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과 20절에도 나를 돌아보소서 나의 고통을 보소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1장에서 반복되는 패턴 중 하나가 또 예루살렘의 위로와 도움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과 9절 전문백에서도 위로하는 자가 없고 도울 자가 없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되는 것은 16절에 나를 위로할 자가 내 곁에 없고 또 17절에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 21절에 나를 위로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비참함 속에서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예루살렘의 화자는요. 12절에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아 이것이 너희에게 아무렇지도 않냐라고 하면서 내가 당하는 이런 고통이 어디 있느냐라고 호소합니다. 또 18절에서도요.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나의 고통을 보아라 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17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주변국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보면 주변에 있는 자들, 바로 동맹국들이나 아니면 옛 친구들이겠죠. 주변에 있는 자들이 대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배신하는 배신자가 되었고요. 또 이 원수들이 고통을 듣고 오히려 기뻐하는 상황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어딘가에 위로할 사람, 도와줄 사람, 부탁할 사람, 함께 고통을 나눌 사람이 없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1장은요. 예루살렘의 비참함 속에서 어떠한 도움에서도 완전히 상실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요. 일부러 모든 이라는 용어를 16번이나 사용합니다. 모든 사랑하던 자, 모든 친구들, 모든 피팟 받는 자, 모든 성문, 모든 영광, 모든 보물, 전에 높이던 모든 자, 모든 보물이 한 번 더 나오고요. 모든 백성, 모든 지나가는 자, 종일토록, 모든 용사, 모든 백성들, 나의 모든 원수, 저희의 모든 악, 나의 모든 제약, 이렇게 16번의 모든 이라는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모든 이라는 단어가 이 시를 전체적으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어떤 학자는 이 일관된 단어의 반복이 재앙의 전체성, 그리고 포괄성, 완전성의 모습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의 슬픔과 고통은 백성들의 실제 육체적인 고통으로까지 왔습니다. 10절과 11절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구해야 하는 고통이 있었는데요. 음식을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11절에 예루살렘 주민이 먹을 것을 구하다가 탄식하며 목숨을 이으려고 보물로 양식을 바꾸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다 보면 기근으로 인하여서 음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다라는 얘기가 꽤 많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렇듯 예루살렘의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는 정말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4장 10절에는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어집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착한 여자들마저 제 손으로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서 자녀들이 부모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고 기근이 늘어 굶주린 상황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모든 희망이 좌절된 상황 속에서 이 예루살렘은요. 성전에서 예배조차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됐던 것입니다. 11절에 이 목숨을 이으려고 보물로 양식을 바꾸었다라는 이 부분에서 이 보물을 힐러스라는 학자는요. 이 보물이 자기 자녀라고 주차 주장하기도 합니다. 모든 지도자들, 제사장, 장로들도 공식적인 동맹국들도 모두 다 완전히 상실된 상태를 1장에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상실된 그런 완전한 죄인으로서의 삶으로 돌아서야만 예루살렘이 돌아서야만 알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진 것이죠. 12절에서 16절은요. 황폐화된 상황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과 이해를 호소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앞절에서도 읽어드렸지만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 언급하면서 12절에 그런 얘기를 호소하는 것이죠. 자기 죄를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벌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처한 고통, 대적자들로 인한 재앙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12절부터 16절에 이어집니다. 베스터만이라는 학자는요. 예루살렘이 아직 하나님께만 구원을 위해 돌아서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만 구원을 위해 돌아서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한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의 많은 죄, 이런 고난, 재앙들, 이런 것들은 예루살렘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1장 5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슬픔의 문제는 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의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1장 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과 22절 이 부분에서는요. 첫 번째 애가의 1장에서 최초로 예루살렘의 기도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간섭과 도움,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내용인데요. 이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리에는 칼이 사람을 기다리고 집 안에는 질병과 죽음이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이 안전을 찰 수 있는 곳이 어느 곳에서 없다라는 것을 구하며 동맹국도 지도자들도 예루살렘을 돌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예루살렘의 고통과 탄식이 중단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을 향한 심판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도 심판이 있기를 기도하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으로 결론 짓게 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의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받은 고난이 중단되고 고통이 중단되고 대적자들의 그들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서 받는 심판이 있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1장에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도의 소리가 없지만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돌이킴에 대한 부분이 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1절까지는 알파벳이 전반부 또 12절부터 22절까지는 후반부의 알파벳이 이압체 형태로 볼 수 있고요. 1장은 서론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이압체 시형을 쓰고 운율을 넣고 또 글의 화자가 3인칭 간접적 화술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1인칭 직접적 간접적 화법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내용도 보여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이 예레미야 애가의 예루살렘의 고난을 이 저자가 단순하게 그려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발견한 것이죠. 어쩌면 예루살렘의 위로와 도움이 없고 모든 것이 상실된 상태에서의 절규를 하나님 앞에 상세하게 또 어쩌면 고민하며 이 저자가 쓰여놓았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위로와 도움이 없고 모든 것이 상실된 이 상태에서의 절규는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출발점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보아달라고 외치는 이런 진시버린 기도도 그리고 우리의 신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우리의 완전한 상실감 우리의 완전한 연약함 우리의 완전한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인정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저자가 예루살렘의 고난을 단순하게 그려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면서 누군가의 억울함, 누군가의 속상함,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위로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추접함, 우리의 못남, 우리의 잘못을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잠깐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닮고 싶어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제 안에도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보여지는 너무너무 어려운 이 비참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그 가운데 슬픔을 보면서 이 감정의 단어들이 다양하게 보여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위로자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또 위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